적금 제한폭력이다! 2번 질리 2번 질리 3번 질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바론이 어떻게 우리가 프리커서 스톤을 가지려는 걸 알아챘지? 내 탓이야 어? 바론이 애슐린을 스파이 혐의로 죽이게 했어 자신의 딸인데도 말이야 난 그것만은 허락 못하겠다고 그래, 잘났구만 이제 바론이 프리커서 스톤을 갖고 있단 말이야 우리 모두 다 죽일 거라고 동료들과 프리커서 스톤을 되찾는 방법이 아직 있긴 해 내가 비인을 찾도록 하지 요새로 먼저 가, 내가 연락할 테니까 당신을 또 믿으라는 건가? 아니면 애슐린과 동료들이 바론선에 죽게 될 거란 말이야 요새까지 가는 데 거친 전투가 될 거야 자살 행위일 수도 있어 넌 그 문이나 열어놔 내가 그리로 갈 테니 왜 현재 사람을 사신다 내가 가장 쪄게 될거야 들이Wow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, 신형 JXM을 내에서 보여, 보시지? 뭘 봤나? 아니, 눈을 보게 되나? 잠깐만! 다음은 시민아 죽을까? 아, 심심해. 총 쏘고 싶어 죽겠어. 잠깐만! 배차 손들이었다! 시민아 죽을 거야! 시민아 죽은anse! 시민아 죽을 거야! 엄청 띄워 Ониắc не exercises adopt 시민아 죽어라! Exercise 시작! 발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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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들어! 정말! 이 중기사! 쟤가! 개사, 조심! 고게! 후추수도! 나 주물라! 상자 감아! 유해 쟤가! 자! 접수함! 장갑! 이러 dépend 겸! 새로운 언더그라운드 놈이 걱정돼. 놈은 대물로 꼼짝마!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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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메타레드 공개에 관해 들어 봤냐? 지난주에만 소대 세설이로 싸움. 잠깐만!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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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고 있습니다. 저 탱크 출동은 폭동은 없었다! 꼼짝마! 저 탱크 출동은 폭동은 없었다! 꼼짝마! 후자가 시작이 하지 마! 피 Damon를 kathing temos... 그래서 전iend이 긁재와 descent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엑시 박성훈 모형에 같은 것은 없었다! 도둑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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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어르신들 좀 참으셔. 빈이 워프게이트를 작동시키고 있어요.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